고막을 터러라, 렛츠고, 털르! 자, 말 그대로 고털, 고막을 털어버리는 순간 들었습니다 자, 시어더러니 고막을 훔쳐갔고요 오늘 30분 동안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드는 고턴 시간 들었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신곡과 여러가지 토크를 나눠볼텐데요 대단한 분들이죠,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한편의 영화같은 비주얼을 가진 분들이죠 소년미 가득한 청춘 판타지로 돌아온 더보이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인조 중에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할 건데 청취자분들에게 본인이 직접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베스트 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주연 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주연, 주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영훈남, 영훈입니다 영훈, 영훈남!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기분 좋은 시자 Q입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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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상큼한 미소 주황연입니다 우리 주연은 작년에 왔었잖아요 우리 주연은 작년에 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 세 분은 진짜 오랜만에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2020년에 왔다가 모셨으니까 더 멋져진 것 같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소년 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멋진 남자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잘생겼네요 아, 잘생겼어 왼쪽을 보면 인간미가 넘치고 왼쪽을 보면 좀 설레네요, 제가 봐도 왼쪽도 그렇죠? 네, 그럼요 저는 동시에 보여서요 유질감이 장난 아니겠습니다 방청객 문자가 왔는데요 1404님, 제 나인 31살 더보이즈 처음 보는데 와, 지금부터 팬클럽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비가 되셨네요 와우 더비입니다 더비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 예, 예 어,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 위에서 저분이, 저희가 지금 생방송을 문세우스랑 저랑 하다가 지금 녹음을 하면서 당신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우리 모습만 보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정신이 팔린 것 같아요 어, 더보이즈 어려울 때 강재준, 최성민 씨 보고 가만히 있던 분이거든요 더보이즈 좋으니까 바로 팬클럽 가입이 됩니다 예, 인사 좀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더비신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더비가 되시죠 더비가 되실 건가요? 너무 잘생겨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합시다 잘생기면 장사 없죠 정말 행복해 보이고 정말 행복한 주말입니다 네 자, 951은 님이 방금 정숙이 앞에서 영훈 씨랑 인사를 했는데 물을 뱉을 뻔했어요 누구시죠? 조각이 걸어오는 줄 맞아요, 제가 인사 드렸거든요 아, 인사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풉이 나올 뻔했군요 네 너무 잘생기니까 네 현실적이지 않잖아 어떻게 잘생기면 그렇게 물을 뱉나 봐요 모르겠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갖고요 그래요, 저도요 6274 님, 중학년 님 저랑 같은 중학교 다녔어요 제주도에서요 우와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진짜요? 어디 계세요? 중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선배님, 선배님 해야죠 네? 제주소년 아, 제주... 네, 제주도 오, 그래요? 진짜로? 같은 중학교 선배님이신 거잖아, 지금 아, 선배님? 오, 동문이구나 선배님이시네요 선배님이시네요 선배님, 예 포스가 또 선배님 같네요 네 오, 그래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네 제주소년으로 유명했잖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학년이가 제주도 살아가지고 이것도 인연인데 혹시 우리 선배님께 선물 하나 그러면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만났으니까 학년 씨가 여기 선배님 좋아할 선물 많이 있거든요 네 자, 하나 좀 뽑아드리고 선배님 네 학년 씨가 학연으로 네 학년 씨가 학연으로 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은요? 죄송합니다 선배님 뭐? 기름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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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의 기름을 닦아주세요 선배님 잘 닦으세요 반질반질 항상 뽀송뽀송하시길 바라면서 기름종이 자, 일파리 치우니까 문짝 함께 덕질하던 친구들이 더비가 된 지가 2년 덕개못이라더니 덕분은 개를 못한다 제가 더보이즈 님들을 뵀네요 와 어디 계시죠? 여기 앞에 또 아, 또 친구분이 그럼 이 김에 더비가 되시는 거 어떠세요? 같이 네 좋게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러워 하시네요 아니 6950님이 Q님 손가락 다치셨나요? 제가 또 음악방송 춤추다가 너무 신나게 춰서 다쳤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골절이 된 건가요? 골절까지 아니고 살짝 인대가 늘어났구나 한 3일에서 1주일 정도면 금방 괜찮아질 것 같아요 되게 멋있게 무대에 그쵸, 멋있죠? 되게 멋있네? 뭔가 다들 멋있다고 했었을 거라고 기타 칠 때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되게 귀엽네요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 같은데 그거 같은데 역시 패션 업으로 합니다 더보이즈가 지난해 2013년 아시아 아리스트 어워드에서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뿐이 아니라 무려 4년 연속 수상을 했다는 겁니다 와우 정말 감사합니다 영훈씨가 배우 부문에서 또 상을 타셨네요 맞아요 상장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었어요 원래 사전에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말씀도 안 해주셔가지고 정말 상을 받았을 때 영훈씨라고 말해서 정말 몰랐어요 한동안 몰랐어요 이를 의심했죠 모두가 다 놀랐었어요 딱 그림 이제 LED 화면에 제 얼굴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다가 우와! 하면서 상을 받으러 딱 나갔거든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수상소감도 잘 말씀 못했었는데 아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더비 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좋은 작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자로서도 또 네 주군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쁨을 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지금 발표 근데 이게 제가 한 4번은 더 말한 것 같아요 아 그랬어? 아 읽히겠어 됐네 이제 충분히 했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쉬지 않고 이랬잖아요 컨백만 3번입니다 콘서트 투어 1번 활동까지 맞아요 안 힘들었어요? 체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그만큼 뭔가 에너지를 팬분들한테 받아갖고 이걸로 계속 저희는 힘차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좀 관리하는게 있습니까? 그래도 조금 이런 약을 먹는다든가 보이지만의 체력관리법 예전엔 비타민을 잘 안 챙겨 먹었었는데 먹어야 돼 작년부터 비타민을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진짜 비타민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예전에 유럽투어 때 영훈이 형이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진 의사를 비싼 돈 주고 부른 적이 있었어요 외국에 나가서 그래서 진료를 하고 나서 처방을 준 게 오렌지 주스를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외국에서는 그렇게 감기 걸리면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씨가 듬뿍 들어간 주스를 일주일간 먹으면 감기가 낫고 몸살기가 낫고 그런다고 하던데 그래서 비타민은 엄청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오렌지 주스는 굉장히 입에 달고 살겠어요 오렌지 주스는 평소에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후로도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멤버는 따로 있습니까? 혹시 운동으로 체력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큐도 열심히 하고요 저희 멤버들 전체적으로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긴 해요 구현이도 하고 저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체력관리를 해야 돼서 힘들어 아이돌은 그렇죠? 주황련은 이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안 하나 봐요? 운동을 잘? 하니? 저는 또 합니다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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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몸들도 다 좋아가지고 맞아요 자 0304 더보이즈 영훈 주현 큐 주황 큐? 영훈 주현 큐 큐로 큐라고 써놨어요 오늘 라디오도 화이팅 더 가이즈 태균 세균 더 화이팅 우린 더 가이즈 더 가이즈 더 가이즈 앞으로 좀 가야 되니까 더 가야지 더 가야지 더 가야지 좋은데요? 네 4명 이름을 다 틀렸다고 해서 급했나봐 급했나봐 이거 누구예요 0304 누가 이렇게 틀린 거야? 아 일부러 틀린 거야? 아 저 부채도 들고 계시네 아 완전 진명인데 아 이게 인터넷 용어 저희 아 미미래요 이게 영훈 주현 큐 주확연 아 조금씩 다 틀리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몰라서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밈이라는 밈을 알려주셔서 처음에 그쪽이 얼굴 빨개지고 이제는 저희가 빨개지네요 미안합니다 네 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고막 털이 가보겠습니다 더보즈의 신곡 나왔잖아요 들어봐야겠죠 홍보하세요 어떤 노래입니까 네 일단 굉장히 서정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이고요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뒤로 하고 미래와 이상을 향해 달려나가자 라는 저희의 포부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뭔가 과거는 이제 보내주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자 어떻게 보면은 과거는 과거일 뿐 시작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제목을 얘기 안 해줬어요 제목이 넥타입니다 넥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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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의미에요? 네 이제 신들의 음료 꿀물 꿀물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캔에 들은 걸 우리 넥타라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어 우리 그 군인들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그렇지 복숭아 넥타 어디 군병 갈 때도 사가고 문병 갈 때 사가고 그런 것처럼 이제 꿀물처럼 처음 봤어요 아 넥타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쓰이는구나 어 몰랐구나 네 우리가 넥타 세대에요 넥타 아 진짜요? 소풍 갈 때 넥타 어 뭐 군병 가도 넥타 넥타지 뭐 아 앨범 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로 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뜻이 있었구나 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 어 에릭씨가 직접 응 맞아요 작사에 참여를 했고 아니 이게 멤버의 어떤 그 그 곡이 채택이 되면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같이 활동을 하니까 그렇죠 좀 더 뭐 마음을 담아서 할 때도 있고 네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모든 곡을 받을 때 다 마음을 담고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합니다 어 약간 지적도 좀 해요 아 아니면 내 바로 옆에 내 친구가 그걸 쓴 거잖아요 네 야 그럼 좀 바꿔봐라 뭐 이런 일도 좀 하고 합니까 살짝 유치해 보이거나 그러면은 아 이거 살짝 유치하다 합니다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자 그럼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 뭐라고 해 뭐 알았어 그냥 쓰면은 아 이걸 왜냐면 생각이 있어서 이제 정확히 쓴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갑시다 그냥 작사에 다른 멤버들은 또 참여한 분 없어요? 저희 전부가 작사에 참여한 적도 많아요 아 전부 네 네 이번 앨범에는 수록곡 말고 타이틀곡은 에릭이 조금 같이 작사를 참여했습니다 오 노래할 때 녹음할 때 이렇게 발음에 신경 쓰라거나 이 가사는 특별히 좀 이 감정을 담아달라거나 뭐 작사가로서 요청이 있나요? 근데 사실 디렉은 이제 다른 분이 보셨어요 다른 분이 보셨어요 네 다른 분이 보셨어요 디렉은 이제 나중에 듣고 모니터 하면서 이제 서로 피드백 나누면서 하는 거 같아요 그래도 저 같았으면 몰래 가서 쓱 얘기했을 거 같은데 조가사는 좀 특별히 신경 써줘 널루 했었으니까 좀 씹어서 발음해라 흘려서 발음해 놀투나가게 막 이렇게 예스 같은데 놀투나가게 잘 안 들리게 발음을 잘 안 들리게 발음을 딕션으로 막 흘려 아 흘려야 돼요? 발음을? 흘려도 되죠 그래야 문제가 되지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요런 이번에 컨셉이 좀 처음이에요? 차분하고 아련한 느낌 컨셉? 네 완전 처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뭔가 상큼한 거 아니면 되게 강렬한 거 강렬한 거 퍼포먼스를 엄청 많이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곡이었는데 요번에는 아련한 거 네 아련한 걸 하니까 되게 멤버들이 처음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연씨가 진짜 어려워했었어요 네 약간 이게 뭔가 어쨌든 이 메시지가 있잖아요 지나간 과거는 뒤로 하고 뭔가 희망을 향해 달려나가자 처음부터 좋아해서도 안 되고 너무 기뻐해서도 안 되고 약간 그 기승전결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해서 뭔가 꽃이 피어나는 듯 하는 거를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실에 우리 만족하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자 미래를 향해 달려가자 그거를 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2대 3분 안에 표현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진짜로 어려워요 3분 안에 어렵더라고요 노래에 담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 누가 그래도 가장 잘하는 거 같아요 이번 곡은 전 개인적으로 처음 시작한 Q가 감사합니다 잘 살리지 않았나 감성적으로 처음 시작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처음 시작 때 뭔가 처음에 저는 엄청 아련하게 시작하거든요 눈빛이 있구나 마이크를 대고 노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래로요? 어 뭔가 노래로 표정으로 좀 보여주시면 어떻게 작은 온기조차 없게 이렇게 뭔가 슬픈 눈으로 하면서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충분히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보여줬으니까 아련했어요 아련한 표정으로 아련했어요 아 이게 또 어렵네요 여기서 뭔가 아련하고 지금 손가락도 부상 중이라서 짠하기도 하고 맞아요 손가락이 앞여서 네 완전 아련했어요 지금 자 이제 더보이즈 넥타를 노래를 한 번 음원으로 제가 들어볼 건데 네 분만 오셔서 음원으로 들어보는데 사이사이 조금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아 당연히 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싶어 보고싶어 네 자 우리 오늘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생방이 아니니까 문자로 노래가 어떤지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88로 네 1088로 네 1088로 많이 보내주세요 더보이즈 그러면 어 무대를 좀 모셔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조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넥타 넥타 박수를 청해보겠습니다 야 감정 멈춰버린 하루의 내 꿈 담아둘 간절음 속 손을 뻗어 서로 멀어져 Blue sky, little stars 모두 다 빛이 바래 망가 Every night, every day 구원한 남을 덮친 daybreak 들이킬수록 너의 매질 In my heart, 퍼져 Our hand, dreams come true So sweet like nectar Give it to me, give it to me like that, that So sweet like nectar Cause I want it, cause I want it 원상 속에 너를 향해 달려 난 I just can't deny you 눈빛이 You are my dictator Run run, baby, where I go 점점 너에게로 I'm addicted, I'm addicted to you I'm my nectar You got everything I need 깊이 너를 느끼지 I'm addicted, I'm addicted to you You are my nectar So I'm hot like a paint machine 내겐 I'm leak and thirsty 너란 views like a shine breeze 아스라이 물든 my lips Why'd you go? Let me know Beautiful eyes 달리는 my feet 그 날이, please, 하루 revive it 잊지, I'll keep going Go, baby, we don't stop it Every time, everywhere 당연한 그리 Are we made it? Are we made it? Are we made it? 더 외칠수록 선명해진 When I say it's got the good 너와 내게 My nectar My nectar 자, 우리 퍼포먼스까지 잘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련했어 그렇죠 시작할 때 이렇게 보이셨죠? 안무도 괜찮죠? 그러니까 유비도 굉장히 좋네요 마지막으로 달려가면서 희망을 본 듯하게 쫙 달려나가고 맞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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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고양 니고양 네, 고양이에서 찍었어요 제주도 제주도 저기도 명소가 될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너무 이뻤어요 방청객들이 라이브를 보면서 퍼포먼스를 보면서 노래들으면서 문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3388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번호 읽어주세요 네, 3388님께서 4명이어도 11명이 추는 것처럼 꽉 찬 무대 최고 4명이어서 4명이어서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곤란했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딱 맞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네 4852님 아련함부터 희망까지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연예인 관심이 1도 없었는데 덕질 이렇게 시작하나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늦게 빠지세요 들어오세요 어디 계세요 관심 1도 없는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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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보지입니다 아까 생방 가면서 저한테 빠진 줄 알았거든요 오해 생겼는데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지네요 다음 문자 1827님이 신공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비가 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더비 입덕 방법이요? 그냥 지금부터 좋아하셔도 그냥 이 자리부터 좋아하시면 그때 더비가 되는 건데 영상들을 곡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달고 참여도 하고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예전에 서바이벌 프로그램 했던 그런 퍼포먼스도 봐주시면 예전 영상들 찾아보고 더 더보이즈를 알 수 있고 더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들이 추천하는 본인들의 어떤 입덕 영상 같은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봤어야 되는 영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학년 로투킹이라는 로투킹 로투킹이라는 프로그램 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봐야 된다 네 그거 봐야 된다 본인에게 입덕을 한다 네 하나씩 또 네 주현은? 저는 이제 그 약간 짧은 틱톡 영상인데 Little bit challenge 아 Little bit challenge 계속 저희가 얼굴 과시하는 영상이 있어요 어 그렇긴 한데 일단 그걸 보시면 일단 그걸 보시면 니르비 챌린지를 봐야 된다 네 어휴 뭐 밖에서 우리 작가들 엄청 화지였다고 다 잘생겨서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잡은 건가 보죠? 네 너무 자뻑 부리는 거예요 너 나 좋아하지 않아? 약간 아는 느낌으로 어 쉽지 않은데 나오네 나오네 어 좀 보여줍니다 계속 이렇게 밀고 아 잘생겼네 잘생겼다 어 아이고 아이고 밀고 들어오는데 들어온 애들만 다 잘생겼네 다 아이고 아이고 또 잘생겨 저러다가 나 같으니까 확 나와야 되는데 하하하하 그러면 아이고 재밌다 아예 아니에요 아 진짜 입덕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예 그래요 또 영훈씨는요? 저는 저희 더보이즈를 좋아하시거나 그러시면 저는 블룸블룸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블룸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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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블룸이 저희 멤버들의 각자 매력을 너무 잘 살린 노래이기도 하고 노래도 너무 상큼해가지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그래도 이번에 컴백한 넥타를 보시면은 아 또 다양하게 아주 잘 추천을 해주셔 네 좋아해주시지 않을까 좋아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넥타로 싹 많네 잘했어 잘했어 네 네 진짜 자 다음 문자도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6321님이 더보이즈 퍼포먼스 쳐다보는데 입에서 침이 뚝뚝 나요 아이고 저 왜 고장난 거죠? 너무 아련하고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모르게 침이 흘렀 네 계속 멈추지 않으면 병원 가야 됩니다 하하하하 멈추지 않으면 병원 가야 돼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네 9943님께서 서울 여행 중 제일 보람된 사진 시간이네요 오오오오오 말씀해주시니까 아 여기 감사해요 자매를 데리고 오신 남편은 지금 영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아 진짜요 5931님은 임팩트가 있어서 너무 좋다 잘생긴 거 최고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 감사합니다 외모 지상 중 감사합니다 잘생긴 게 최고예요 그렇지 잘생긴 게 최고긴 하지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좀 했던 거 저런 걸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 랭땡파이에서 더보이즈에 대한 관심도를 성별 연령별로 부석한 게 있다는데 오오 20대가 제일 높은 관심들을 보였대요 오오오 진짜요? 우와 그럴만하지 아무래도 저희가 20대다 보니까 20대 분들이 근데 이상하게도 성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은 관심들을 보였대요 진짜요? 어? 52대 48로 남자 비율이 더 이거 처음 알았어요 진짜 처음 알았어요 저희도 처음 알았어요 남자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거죠 웅종 저희 이제 콘서트나 팬사인회장에 오시긴 하는데 사실 여성분들이 대부분이 그렇겠죠 네 약간 좀 늘어나는 게 보이긴 하나요 느껴지나요? 혹시 남성 팬들이 약간 근데 최근에 이제 콘서트를 할 때 이제 뭐 타고 가는 거 뭐라 그러지? 타고 가는 거 이동차 이동차를 타고 가는데 남성 팬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콘서트 할 때는 진짜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아 진짜로? 아니 와주셨더라고요 특이하다 남자가 보기에도 멋있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장 남자 팬이 많은 멤버는 누굴까요? 주연이 형 네 주연인가 봐요 주연이 형 주연이 형 그런가 봐요 본인 인정을 하네 본인 느껴요? 네 형 멋있어요 주연이 형 멋있어요 멋있어요 또 그렇고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따로 뭐 되게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남자들이 남자가 봐도 잘생긴 사람이 진짜 잘생겨 맞아요 감사합니다 잘생겼잖아요 남자답게 생겼어 맞아요 너도 남자답게 생겼어 세윤아 저는 뭐 그렇죠 남자답게 생겼죠 맞아요 그렇게 수줍게 작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할 거면 크게 하시던가 정말 잘생겨요 방송에 나간 것도 아니고 안 나간 것도 아니고 크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잘생겼다 예 고맙습니다 자 잘생겼다 먹고 떨어져라 예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영훈씨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지난 1월에 세계 4대 패션위크 중 하나인 밀라노 패션위크에 참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담 선물도 해줬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신발과 가운과 그리고 옆에 꽃과 편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감사하네요 대박이네요 대박이네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패션위크 뭐 펴 끊어서 갈 수는 있죠? 할 수 있어요 열려있긴 하죠? 네 열려있습니다 손잡고 가시죠? 좋았어요 좋았어! 해장국 한 그릇 먹고 오시죠 가서 한식집 있겠지 주현씨도 갔다 왔죠? 네 저 파리 패션위크 주현씨는 어땠어요? 저도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고 정말 바빴지만 그래도 너무 저한테 있어서 되게 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꿈이어서 되게 잘 즐기게 나왔어요 그런 생각 하나는 이미지는 영훈씨도 그렇고 레드카피스를 받고 올라갈 때 난 어떤 포즈로 가고 이런 거 생각합니다 차에서 내릴 때 그 생각을 항상 해요 난 이렇게 멋있어야지 완전 멋있어야지 하는데 정작 팬들을 보면 헤엥 이렇게 돼버리니까 멋있게 갈려갔다가도 팬들을 만나면 너무 반가우니까 웃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스타들을 만나게 되면 인사법 이런 것도 연습하고 가나요? 혹시 뭐 내가 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 아 서로 인사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이번에 패션 리크에서 킴 카다시안을 잠깐 스몰 토크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You look so beautiful 그 정도로 얘기하고 정말 스몰 토크 진짜 스몰이네 You look so beautiful 그 정도 대화 주현씨는 또 NBA 경기를 보러 갔다 왔네 올스타전 여기 뭐 장난 아니잖아요 경기는 좋아해요? 농구를 좋아하나 보구나 농구를 너무 사랑하고 특히 NBA는 제가 정말 팬입니다 어느 팀 제일 좋아해요? 저는 사실 진짜 NBA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두루두루 다 좋아해요 원래는 레이커스나 클리브랜드 좋아했었는데 사실 루브론 제임스의 팬이 아 스테판 커리를 너무 좋아해서 아 스테판 커리 좋아하세요? 네 골드 스테이트 저는 카림 압둘자바 선수를 좀 좋아해요 아 진짜요? 레전드 레전드 훅슈세 레전드 훅슈세 그러니까요 실제 경기 보면 어때요? 가서 내가 원하는 스타들 딱 좋아하는 스타들도 같이 제가 코트사이드에서 봤거든요 바로 앞에서 근데 정말 선수들의 목소리까지 들리는데 되게 생각보다 너무 약간 즐기면서 하더라고요 NBA 선수들은 서로 막 올스타전은 당연히 올스타전은 그렇잖아요 아 제가 올스타전에 정규 경기도 봤었어요 정규 경기도 봤었어요 농담하면서 막 이렇게 네 너무 그냥 게임하는 거 같았어요 농구 게임하는 거 같았어요 속으로 상상하면서 좀 봤겠네 네네 3점 3점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다 들어가더라고요 어 진짜로 어 야 재밌었겠다 이런 질문은 좀 그런데 입장률 비쌉니까? NBA 티켓 코트사이드 비쌀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입으로 물어봤지만 저기 방송공동들이 좀 물어보라고 해서 아 네 할 사람이 있나 봐요 일단 올스타전 경기는 기본 천만원 어? 진짜로? 확실해? 리셀 가격이 네 아마 리셀 가격이 늘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다 보잖아 그치? 다 이제 꽉 찼죠 완전히 꽉 차고 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천만원 좀 포기합니다 저도 TV로 TV로 보겠습니다 편할 것 같아 예예예 우리 중학년은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3천마리 돼지 농장을 운영하셨어요 이야 진짜 보자찜 아들 그리고 저 제주 흑돼지 아니 그냥 여러 마리 있어요 흑돼지 흑돼지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네 섞여 와 이야 그러면 이제 너무 좋아하신대요 소는 3천두 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돼지는 뭐라그래요? 말이 그냥 뭐 돼지도 두라고 두라고요? 삼천두 잘 자라고 있죠? 네 오늘 리액션 중에서 가잖아 아니 3천마리면 아니 얘 동족이니까 잘 자라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돼지우리 그야말로 돼지우리 와 축사 어마어마한 사이즈 아닙니까 3천마리로 이야 그럼 이제 아들이 잘 돼가지고 집에 가면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딱 그건 힘들겠대 그거는 아니고 그렇진 않아요? 어 냉장고에 항상 있으니까 와 냉장고에 항상 돼지가 그리고 학년이는 소를 좋아해요 더 진짜로? 아이고 보기 겨웠네 하하하하 돼지 사주만이 먹으니까 돼지가 맛있어 좋은 점이 학년이가 저희한테 돼지고기를 또 이렇게 이렇게 집으로 배달도 해주고 아 진짜 아 너무 맛있습니다 음 직접 뭐 맛집도 많이 아시고 이제 뭐 납품하는 식당 맛집도 많이 알고 그러시면 뭐 제주도만 가면 뭐 주학년씨가 날라다니겠네 그죠? 소개도 다 하고 이렇게 맞아요 진짜 다 알려져요 제주도 가면 진짜 든든하지 뭐 그죠? 어 어 사투리는 전혀 몰라요? 할 줄 알아요 그쵸 어 진짜? 태어날 때부터 제주도에 살았으니까 어 어 그럼 이번에 앨범을 좀 사투리로 좀 홍보를 좀 해주시죠 가봅시다 안 말하면 어떤 말 해야 될지 모르겠 모르겠는데 한번 할 수 있어 넥타는 뭐 엄청 좋고 엄청 할 때 그런 걸 쓰는 거잖아요 엄청 아니면 그쪽에 같이 선배님 계시니까 선배님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까먹은 거 아니에요? 어 아니 그 까먹은 건 아닌데 약간 이게 더보이 지금 뭐 사랑해주세요 신곡 나왔습니다 조합쇠 더보이즈 하영 사랑해줍서 여기까지만 어 하영 어떻게 해 스몰 토크 스몰 토크 스몰 토크 하영 사랑해줍서 하영 사랑해줍서 하영 사랑해줍서 많이 사랑하달라 뭐 이런 뜻 어 9335님이 큐오빠 떡볶이 아직도 먹나요 하셨는데 떡볶이를 진짜 좋아하는 거구나 너 요즘 안 먹잖아 요즘은 안 먹어요 끊었어요? 끊진 않았는데 이게 또 활동할 때 안 먹어? 주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떡볶이는 진짜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음식이다 주현이가? 네 떡볶이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저 떡볶이 정말 사랑합니다 네 하지만 이 그 봤을 때 떡 뭔가 단백질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근데 양배추 이런 것도 없고 떡에 양배추 쌀면 다 부셔먹으면 되죠 계란도 있잖아 계란도 계란도 많이 넣으면 되죠 오뎅도 단백질 아닌가 어묵도 그거 세상살이니까 단백질 봐야죠 맞아요 그렇죠 떡볶이가 정말 몸에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전달해줬을 뿐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래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그럼 3일 전에 먹었잖아 언제 먹었죠? 그때 먹었어 그때 먹었어? 3일 전에 먹었어? 이거 먹은 거야 100% 이거 정확하네요 눈빛이 3일 전에 먹었어 활동하면서 먹었나요? 네 아 그런가봐요 하영 먹었네 하영 먹었어 가면서 먹었나 봐 가면서 3일 전에 주현씨가 너무 떡볶이를 사랑해가지고 맞아요 본인은 약간 몸무가에 못 먹으니까 계속 그러네 같이 몸무게 하려고 빨리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눌게요 네 광고 Here we go 자 더보이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완전체로 생방송에서 모시면 좋을텐데 네 더보이즈가 너무 바빠요 바빠 바빠요 다음에는 꼭 완전체로 만나서 생방송 중에 라이브도 좀 들어보고 그렇습니까 재미난 얘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좀 한번 더 하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 더보이즈 이제 활동이 1주차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넥타 꼭 많이 들어주시고 더보이즈 활동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보이즈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더 말하고 싶은 멤버 있어요? 우리 주학년? 네 하고 싶은 명이 있으면 하고 말고 예 빅토크로 예 네 여러분 빅토크 여러분 항상 더보이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실 분들 주현이 주현이 네 저희 어 이제 노래 맛집 퍼포먼스 맛집 얼굴 맛집이니깐요 아 자신감 와 이런 자정을 아 울만하지 네 사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잘했어 잘했어 얼굴에 감칠맛이 가득해 얼굴에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네 듣고 계시니까 네 네 저 오늘 뭐 반 스페셜 DJ로 함께한 네 몸 맛집 네 저도 얼굴 맛집 두상 맛집 두상 맛집 두상 맛집 얼굴 맛집 실력 맛집 뭐 다 있으니까 더보이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더보이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넥타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슥 같이 따라갈게요 네 나도 끝났어 네네 저는 와주신 방청료분들 다 수고해주신 우리 방송놈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대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fer room 하필 장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